인꼬부부로 잘 알려진 부부죠. 가수 겸 배우 임피 씨와 배우 김태희 씨 1년 넘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일이었습니까? 용산경찰서가 지난 27일에 지금 가수 비정지훈 씨죠. 그리고 김태희 씨가 결혼을 하고 있는 집에 지금 여러 차례 찾아봐서 초인중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40대 여성을 체포해서 조사 중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해부터 이런 스토킹적인 행동을 여러 차례 해와서 가수 정지훈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도 여러 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 경찰 입장에서도 신고를 하고 받고 또 출동을 하고 이렇게 된 상태였는데 이 여성에 대해서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집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런 언나간 편심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문 밖에서 이렇게 초인종만 지속적으로 누른 행위도 이제 범죄로 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10월 20일까지는 그런 행위를 갖다가 크게 처벌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지금 이제 초인종을 가서 누른 그런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처벌법에 의하면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그 사람을 지켜보는 행위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서 어떤 불안이라든가 또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이런 행위들 같은 경우는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처벌이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상당히 강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처벌의 형량도 좀 올라갔고요. 주변을 단순 배회하는 것만이라도 상대방에게 압박이 된다는 점 그것도 유죄의 혐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팬심이라면 이제 스타가 행복해야 되는 건데 이게 자기가 행복하자고 스타를 좀 불행하게 하는 건데 이런 잘못된 집착 어떤 심리로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스토킹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스토킹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연예인 대상으로 하는 이 스토킹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심리가 있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그 유형을 관계 추구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자기는 관계가 별로 없는데 자신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그 상대가 자기를 갖다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심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TV에 나오거나 또는 어떤 공연을 할 때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공연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는 내가 그 정도의 열정을 보여주면 적어도 나를 보고 상당히 반가워하는 그런 어떤 표정을 짓는다든가 적어도 집까지 찾아가서 초인종을 울리면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차라도 한 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좀 귀찮아하고 나중에는 이제 너무 이게 상습화되면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분노가 난단 말이죠. 아니 나를 이렇게 몰라두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 그것이 이제 집착이 되고 또 그 사람과 자기를 갖다가 동일시하고 그것이 이제 분노로 발전해서 나중에는 상대를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까지 이제 먹게 되면 이렇게 그 사람을 시속적으로 찾아가서 괴롭히는 이런 스토킹 행동으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분들이 이 심리가 되겠습니다. 네. 연예인 스토킹이나 비연예인 스토킹이나 크게 맞닿는 부분이 있네요. 오윤성 순천영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